전남도 교육청의 불필요한 종이 사육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문서 사용 시스템엔 전남 회의톡을 도입했습니다.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청 부서별 회의와 뒤면 보고 등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전남 회의톡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전남 회의톡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유무선 메신저 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스마트 기기로 옮길 수 있고 업무 자료 공유와 함께 다운로드와 화면 캡처 방지 기능이 장착됐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